실강할 때 보니까 빨리 하는 사람들은 한 2분이면 다 풀더라구요. 그러면 더 좋고. 자 보겠습니다. 1번 ABCD가 creative, create, creatively, creativeness 나왔어요. 빈칸 앞을 보니까 miscans라고 소유격이 나왔으니까 이거의 뭐라는 명사가 필요하죠. 빈칸 뒤에 보니까 contributions라고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 앞에 빈칸은 아까 뭐가 답이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명사 앞에 빈칸은 형용사가 정답. 2번 문제 틀리면 완전 훅 간다는 거. 20점, 30점 확각입니다.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2번 ABCD가 respectfully, respected, respecting, respectful. 빈칸 앞에 보니까 invitation, 명사가 있고 그 앞에 보니까 decline.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타동사 목적어, 초대를 거절한다. 그래서 사명식 문장 형태가 완성이 된거죠. 완성된 문장이 나오면 뒤에 빈칸에 뭐가 답이다 라고 알려드렸죠. 정답 골라주세요. 부사가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ABCD가 complied, complying, incompliance, compliant with 이렇게 나왔고 빈칸 앞을 보니까 is 나왔어요. B동사 나왔네?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B동사 뒤에 뭐가 답이다? 골라주세요. A를 고르는 사람도 있는데 B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답이잖아요. compliant. 형용사 고르시면 돼요. 이런 거 붙었다고 부담 느끼지 말고 형용사. 정답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ABCD가 period, perio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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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ically. 빈칸 앞을 보니까 at our bottom plan. 이건 뭐예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없애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앞에 engineers, engineers이 빈칸 뒤에 점검한다. 뭐예요? 주어, 동사사의 빈칸. 정답 골라주세요. 주어, 동사사의 D가 정답. 이거 아까 별표 100만개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절대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서. 자, 5번. ABCD가 more speed, speediest, speedily, most speed. 빈칸 앞을 보니까 더. 관사가 나왔으면 명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빈칸 뒤에 보니까 photo, copy, ink, machine, 복사기, 명사. 명사 앞에 빈칸 뭐가 답이다? 골라주시고. 그렇죠. 형용사가 답이라고 했죠? 최상급 형용사, speediest.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상급 나왔다고 막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상급도 형용사니까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ABCD가 complete, completely completed, completeness. 빈칸 앞에 보니까 is filled out. b,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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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 완성된 문장. 자, 정답 골라주세요. 완성된 문장이니까 부사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ABCD가 limit, limited, limiting, limitations. 빈칸 앞에 보니까 is. 아, 삐동사 나왔잖아. 삐동사 뒷자리는 뭐가 답이다. 아까 얘기했었어요. 자, 근데 형용사가 답이라고 했었는데 ABCD를 보니까 형용사가 없어. 형용사가 없으면 뭐가 답이다. 골라주세요. 형용사가 없으면 분사가 답이다. 그거 기억하면 되는거죠. 절대, 절대 틀리면 안돼. 절대. 절대 틀리지마. 그렇죠. 틀리면 끝장이야. 끝장이야. 알겠죠? 점수 확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8번. ABCD가 strictness, strictly, strict, stricter. 자, 빈칸 앞에 보니까 will be, 이동사. 빈칸 뒤에 보니까 implemented, be, p, p, 수동태. 이 사이에 빈칸 뭐가 답이다. 골라주세요. 그렇지. 부사가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별표 100만개.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자, ABCD가 collaboration, collaborate, collaboratively, collaborated. 또 나왔네. work. 이거만 보였다면 뭐가 답이다. 골라주세요. 그렇지. 부사가 정답. work 아니면 contribute가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단어들 많이 외우시고 자동사 나와서 문장 완성되면 부사가 답이다. 그렇게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자, ABCD가 increasingly, increasing, increased, increased. 자, 빈칸 앞에 보니까 has. 빈칸 뒤에 보니까 turned. have, p, p. 완성된 구조죠, 지금? 현재 완료 완성된 거. 자, 완성된 구조 속에 빈칸.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부사가 정답. 그 다음에 11번. ABCD가 time, timing, timely, timer. 자, 빈칸 앞에 보니까 a. 관사 나왔고. 그러면 이제 명사 필요하죠? 명사가 빈칸 뒤에 manner. 명사 나왔어요. 명사 앞에 빈칸? 뭐가 답이다?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timely, 형용사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iming, timing은 이거 뭐야? 분사로 착각하면 안 되죠? 명사죠? 그래서 이거는 단어 잘 기억하죠. timely, 형용사. 식이 적절한. 그 다음에 12번 ABCD가 Inevitably, Inevitable, Inevitability 고맙습니다. 인사해주세요. 그럼, 특별히 인사해주세요.